아린아 우산 쏴야지 오아린 가자 걸렸어 우산이? 귀 많이 오네 응? 아이고 참나 간기 걸렸어 얼른 가자 아연이도 간기 걸려서 얼른 가야 돼 저기 교회 밑으로 갔다가 갈까? 비 좀 덜 오는데 나오 이거로 나오 나와 나와 그 way baby come this way silly 누나 아연아 머리에 잘 써 아린아 우산 자 들어가자 아연아 아연아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귀여워 아이 자녀네 아플 때는 더 잘 먹어야 돼 아연아 배먹고 감기 많이 나자 아 아 꼭꼭 싶어 어디가 어디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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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아유 왜 이렇게 된거야? 도움을 해줄까? 이제 여유 안나? 잘 노네? 아린아 이뻐 아연이가 누나 보고싶어서 아린아 아연이 하이 해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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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아린아 아현이가 너랑 놀고 싶어서 저기 저렇게 왜 달려있어 누나랑 놀고 싶어서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아는 척 좀 해줘 하이 아현아 해줘 그거는 아현이는 주면 안 돼 매니큐어는 엄마 여기 컵이 어때요? 누나가 그렇게 좋아 무릎 꿇고 그렇게 바운스 할 정도로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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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넣지 마요 아린아 너가 뺏어와 논 아 오빠 오빠 나 봐 아이고 bless you 오빠 봐봐 그럼 어제 하고 점심 싸간 거 하나도 못 먹었어? 아니 그걸 아침에 먹고 아 뭘 샀어? 엄마 아빠 봐봐 아 출발 아빠 누나가 뭐하나 간 거 맞아요 진짜 대단하다 엘리사 엘리사